코스 팩! 코스 팩! 2층 올라왔어, 마이키리. 마이키리, 발 HP 1. 가는 중, 폭압일 거에요. 레이스 50. 나 탄압 써서 좀 걸려. 레이스 1층. 내 쪽에 줘요. 뒤에는 나 못해줘. 지붕이 100. 지붕이 100. 열어놓을게. 왼쪽으로 갔어. 1쪽. 아이고. 나 써 그냥. 사라지 말고. 적들 빠졌어. 20-15. 여기다. 나이스. 양함 찍어줘. 집에 둘. 집 1공 뿌릴게요. 하나 맞았어. 저 붙는 중. 내 공 내 공. 옥상에 한 명 크리에. 죽는다. 나 돈 뺐어요. 여기. 여기. 여기 온다. 우리 아래에도 있고. 우리 아래에도 있고. 아래 온 거 조심. 발키리도 왔지? 내가. 발키리 50. 아너도 왔다 이거. 그럼 빠질 수 있어요? 나 빠졌어. 나 빠졌어. 내 쪽에. 발키리 여기 도망가는 중. 여기 아래 발키리 찍자. 지금 못 해줘. 혼자야. 뭐 하면 안 돼. 지금 하면 안 돼. 타고 나면 안 된다. 네네. 지금 여기 혼자인데. 나 왔어. 꼭 조심. 왼쪽으로 뺀다. 그냥 여기로 쭉 밀고 나가면 돼요. 잡으면서. 그래? 40 더. 아래 혼자다. 아래 혼자다. 아래. 아래. 코스틱 100. 코스틱 100. 우리 뒤로 올 거야. 우리 뒤로 올 거야. 여기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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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찍죠 그냥. 중 깔았어. 중 깔았어. 나 다운. 온다. 여기 왔다. 왓슨 100. 왓슨 100. 인도가다. 왓슨 1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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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나다. 오라가 못 맞겨. 오라가 못 맞죠. 뭐이. 미친놈인가? 왓슨 100. 네 저도 괜찮다 원줄 때 여기도 공 박아버려야겠다 그냥 이새끼들 잡으면 뭐 우리 지붕이의 문을 깨고싶다 안된다니깐 오호 안된다니깐 이게 안열리네 거베 지붕이 나에게 갑발을 주지 않겠나 어 ㅅㅂ 다시 던져줄래 저 자식아에서 왜서는 놈이군 문을 깨 놓겠어요 도망간다니깐 아 무서워 아 강남구 지붕이 30 바이키리 40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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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는데 아까 쳐박으려나 본데요 30 아 일찍에 폭주인가 봐 난다 30 더 하나 크랙 여기 조심 나가도 돼 아크스타 하나 남아요 여기 지불금 뿌릴게 얘네끼리 붙여 내 궁불렸어 내 궁불렸어 한 팀 빠졌고 한 팀 위에 팀 처만한다 위에 하나 기절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도 될 듯 위안은 기절이야 위안은 기절 지붕이 40 지불 다운이고 위에 좀 뿌릴게 위에 하자 그냥 위에 밀어 위에 내려갔다 발키리 발키리 녹아 발키리 녹아 여기 아래에 있지않아 발키리 하얀 하얀 쏘지마 쟤 들어와 휴비 휴비 힐 한거 가자 일단 나쁘지않아 시체에 갚아있나? 있어요 있어요 안 먹었어 다 꺼내놨어 다 꺼내놨어 왼쪽으로 전다 왼쪽으로 전다 왼쪽으로 전다 왼쪽으로 전다 여기 와요 바닥에 있는거 왼쪽으로 전다 싸운다 왼쪽으로 전다 위에 힐 힐 힐 힐 붙여 싸웠다 왼쪽 정리해봐도 나쁘지 않을 듯 내 쪽까지 왔어 왼쪽 정리 한 명 기절 한 힐 들어가자 여기 한 마리 뛴다 여기 한 마리 뛴다 여기 있어 싸운 상황 여기 있어 오른쪽으로 전다 이제 네 다리 좋네요 왼쪽 라인으로 당긴다 여기 어떻게 막고 있는지 확인 스레드워 가야겠다 호그 한 번 넣는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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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전다 오른쪽으로 전다 왼쪽으로 전다 저거 호라사실 왼쪽으로 전다 도와줄게 페퍼 도와줄게 하나 못 와 페퍼 컷 페퍼 컷 나이스 앞에 봐 앞에 앞에 둔 깔아줄게 두 명에서 해 두 명에서 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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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지 안에 있고 빨리 오세요 어랭님 뭐해 거기서 지금 기다리잖아 지금 팀원 싸우면 바로바로 와야 돼 그래야 싸우지 하나 이제 들어간다 코스 코스 연주 가스 때문에 종료다 나카이로 나카이로 오케이 얘네 포크 없나 포크 없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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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 없었어 이거 참 애매하네 하나 나온다 패스 고주 이케바쇼 오케이 오케이 깜빡 너 빠졌다 예 오케이 조금씩 때려놨는데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거기 못 도와줘 나이스 잡았어 괜찮아 오케이 지금 막는 중 어 코스 대피 나이스 잡았다 여기 내 앞에 나이스 70 깜빡 깨놨고 컷 타 타 타 타 나이스 고고 140 박았어 총을 내리고 와 오케이 어허 어허 이걸 점프를 하러 가 얘네 살릴 시간 안 되겠다 어 괜찮아 얘 찍어?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가 그냥 얘 살릴 시간 안 될 거에요 살리고 데프타면 다시 따라가는데 살렸다 확인 그럼 뭐가 없대 타 하니까 홀아 혼자 해야지 타 하니까 바로 넌 왜 이거밖에 안 돼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지붕인 80 지붕인 80 아.. 내 궁이야 하나 네 이거 내 궁 아니야 아.. 니게 마셔 x2 대포 타 대포 대포 타이밍 나이스 꼴 제대로 빠지네 화가 잔뜩 났는데요 어어어 아 없네 와 미친 이거 사네 야 근데 여기 지옥인데 지옥 피었네 네 이게 발길이구먼 아니지 이게 악하지 아 야무지네 그럼요 어디에 들어가냐 답도 없네 까비 밀어볼 만한가? 될 것 같은데 자리 좋다 위에 교전이면 여기 빈 거 아니야? 빈 거 같은데? 위에 있었으면 위에서 안 쏠리가 없잖아 그치 나이스 나이스 이야 이거 뭐 다 찢네 그냥 찢어 난 1등 할거야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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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쿠 이야 태준아 아 탄이 없다 아 아 아 얘네 끝났네 까비 와 와 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래 혼자서 2등이 2등이 어디냐 아니 뭐야 이게 아니 혼자서 혼자서 뭐야 어? 아무것도 하라고 2등 했는데 상킬 먹고 2등 어디냐 어 잘했다